가난을 초래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있어요. 무지함, 그로 인해 듣지 않는 병, 수염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병, 작은 결과를 낸 사람 A가 있고 큰 결과를 낸 사람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A가 B를 보고 아 배울 점이 있겠구나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재수 없어 안 볼래 이러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자격지심에 찌들어 부정, 비판, 비난이 일상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신 가난자들입니다. 미디어를 보면 정말 웃겨요. 월 200 보는 사람들이 100억 자산가한테 훈수 주고 있거든. 저는 직장인 시절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월 200을 본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쥐어 짜내도 결국 그 생각은 월 200만 원짜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 거야. 내가 내 생각을 100% 완전히 믿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의심을 해야지 정상이죠. 그게 메타인지고. 그리고 그 인지능력이 있다면 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낸 사람에게 아 이 사람에게 무언가 배울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저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설령 월 1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월 10억, 100억 버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요. 소프라테스가 말한 대로 본인이 무지한 걸 계속 인지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무지하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제가 직장에 일했던 시절 정말 야만스러운 직원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알파인 친구였는데 다른 동료들을 짓누르고 자기가 무조건 1등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 있죠. 모두의 미움은 사지만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회사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이 친구 근처는 가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저만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왜 그렇게 잘해? 비법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엄청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갑자기 애는 나한테 와서 나를 칭찬하더니 비법을 알려달라네? 그러더니 신나서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만의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난 친구의 인사이트를 그대로 배워서 제가 다른 회사에 면접 볼 때 그대로 똑같이 말하잖아? 그러면 면접관들이 음... 이러면서 나를 고용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돈만 보고 5년 동안 5번의 직장을 옮겨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 사이에 연봉을 3천에서 8천까지 올렸어요. 그 친구에게 순수하게 물어본 그 질문 덕에 제 업무 성과로 늘어나면 물론 인터뷰도 끝내주게 잘 보는 거야. 남들이 그 친구를 싫어한다고 가까이 두지를 않을 때 저는 반대로 그 친구를 이용해서 제 연봉을 2.5배에 올린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말이 전부 다 옳다는 보장은 절대 될 수가 없지만 분명 최소한 하나라도 배울 어떤 점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인간으로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만 이 사람이 나보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면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라든 일반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것,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잘못된 말이야. 왜? 내가 싫어하니까. 그게 바로 무지한 병에 걸린 정신 강한자의 초기 증상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거거든요. 스폰지처럼 흡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섭게 성장하지만 정신 강한 자자는 그게 안 돼요. 좀비처럼 맨날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행동만 하면서 사는데 그 나쁜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하고 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논란많은 인물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타이루페즈, 게리비, 그랜디칼론이 있죠? 이 인물들을 보고 툭하면 사람들이 사기꾼! 이런단 말이야. 특히 미디어 세대의 코스나 강의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죠. 이제 누가 강의를 판다고 하면 그 강의는 들어보지도 않고 오 강의판에? 사기꾼! 코스 판매, 이콜,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 1차원적 내구조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 세대의 신종 거지이자 정신 가난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고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고객들을 가르치는 강사, 사업가들을 정부에서도 멀쩡하게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거의 그냥 미디어에 얼굴 드러내고 본인이 의견 말하고 코스를 팔면서 돈을 버니까 꼴 베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질투라고 질투, 자격지심. 그렇겠다지만 학도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 라고 했던 우리 부모님도 사기꾼입니다.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바라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가? 사람들이 타이로피즈, 게리비, 그랜카돈, 알렉스 욕할 때 저는 이 사람들이 공짜 유튜브 영상부터 돈까지 주면서 코스까지 봐봤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공부하면서 수익이 2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슨 자청은 코스를 파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자격지심에 찢어려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보라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온라인 사업을 통해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는 코스 판매나 미디어로 돈 버는 거를 비웃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네? 과연 누가 오는 걸까?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알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혹은 내가 거부하고 있는 무언가를 수용하고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고 있기에 나와 전혀 다른 결과값을 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저도 자청씨 보고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 코스를 팔든 먹방을 하든 틱톡에서 립싱크를 하면서 춤을 추든 합법적인 프렘 내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리드를 충족시키면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을 뿐 혹은 이해를 하기 싫을 뿐 시장에서 결과를 내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답입니다. 돈은 구라를 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신 가난자들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로 지능이 낮거나 두 번째로 자격지심에 찌들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실제로 내 과학에서도 질투를 하면 그게 고통으로 받아들인대요. 하지만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만 보자. 그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준비가 됐다고요. 그들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세요. 돈 잘 보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영상, 인스타그램을 수백 개씩 찾아보는 거야. 비밀을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 속에 그들이 지식과 지혜가 녹아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도 독이 있지만 독만 제거하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말이죠. 심지어 독이 있는 물고기도 독을 빼서 먹는다고. 그런데 왜 사람한테 적용을 못합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꼭 이런 댓글을 나는 정신 가난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그러면 범죄자한테도 배울 점이 있냐? 당연히 있지.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들의 정보와 사례를 수집하고 미래에 있을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잖아. 그래서 90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연쇄살인마의 수가 확연하게 줄였죠.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잡히거든. 혹은 내가 천재 해커라서 미국의 펜타곤 웹사이트를 털었어. 그러면 꼭 잡아가는 척 하면서 CIA한테 스카웃이 오잖아. 프랭크 에버브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캐치미 이프캔이 실제 모델인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천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연방정부에게 스카웃이 되고 나중에 FBI 범죄금융팀과 25년을 일했습니다. 지금 추정 자산만 배우긴 없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이용만 하면 됩니다. 빨대를 꽂고 배울 점이 있으면 된다고요. 한 나라의 정부조차도 범죄자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들을 이용하는데 우리라고 남을 보면서 배우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 그동안 내가 돈을 버는 누군가를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 사람을 까고 싶었다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혹은 내가 정신 가난자일까? 꼭 스스로 인지하고 배내면서 정신 가난자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가난자에서 탈출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다른 정신 가난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신 가난자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사실 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물론 자격지심과 무지함에 찌른 정신 가난자들 사이에 파묻힐 뻔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채널에서의 저의 역할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